주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안식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를 드리러 모여주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모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때에 하나님 정말 날씨도 추워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추운 소식들이 많이 자주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성령님께서 늘 준비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그러한 격동스러운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마음들을 성령님의 고요한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모여서 주님께 다 같은 성도들과 같이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이 순서에 모든 함께 해주시며 오늘 이 하루 정말 아침서부터 저녁해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살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 붙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참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웠죠? 벌써 2020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참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기도 했고 또 대면 비대면 이렇게 교차되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동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 교회 문을 닫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핍박도 당하고 또 어디 감옥에도 가면 우리가 막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냥 평소대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놀라기도 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로 사실은 한 것은 없지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아이고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죠 2020년 안식일 학교에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했냐면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두 번째는 성경 해석학 다들 기억나시죠? 성경을 어떻게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작은 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선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런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2기억절 또 집사님은 열세기억절 아 오케이 52기억절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기록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기록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박기준 집사님 또 이현자 집사님 또 박본순 집사님 이렇게 기록을 또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52기억절을 또 같이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여기로 전화 연락되셨어요? 우리 김청자 집사님 또 김정희 집사님 김희은 사모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기억절을 52기억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참 감화를 끼치는 것 같아요 지금 김희은 사모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으시죠? 우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속히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우리가 이 기억절을 어떻게 암송을 할 거냐면 네 지금 순서를 좀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사모님께서 일과를 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과 아 그러면은 일과 우리 집사님 2과 3과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기서부터 제가 일단 좀 내려놓고요 자 암송을 해주세요 자 한번 일기 1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회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사도행전 8장 30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장 17절 3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어부터 영어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미로다 다니엘 2장 20절 4과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다니엘 4장 3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다니엘 2장 21절 6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군과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4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장 27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 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다니엘 9장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여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2기 2기 1과 2기 1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친 이이다 10편 119편 105절 2과 이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 3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4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사야 8장 20절 5과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전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반절과 굴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히브리 4장 12절 6과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느님께 나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 7과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느님 여호와 언역계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장 26절 8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라 그가 태초의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9과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10편 19편 1절 10과 나는 너를 애급당 나는 너를 애급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해오낸 하느님 요하시니라 출애국기 20장 2절 10일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성결하여 지리라 다니엘서 8장 14절 10위가 또한 우리는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루어오노라 베드로 후서 3장 15, 16절 13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소 1장 22절 네 감사합니다 3과는 우리 사모님께서 좀 암성해 주세요 네 제 3기 1과 이것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다시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받으실 만한 것이니 세모드전서 2장 15, 16절 우리는 보고들은 것을 막아주게 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5절 다시 내 낙하오라 너의 낙하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모든 너희들 서로 고평낙을 위해서 의대 후는 영국님 미구민이라 5장 15절 길기를 다합해 성령이 충만하여 3세의 말씀을 전하니다 3전 31절 그것은 같은 영이 해놨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네라 고린도전서 10 고린도전서 10 11절 내 입에서 낳은 아들이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리니 나의 기뻐하는 것을 내 모든 것을 모든 일에 내 동통합니다 이사회 5장 15절 그를 보시고 불쌍히 오고 계시니 그들이 목적 없는 양간 고생하며 고생하는 대복음 9장 15절 너의 마음에 그리스로 주사 맞으러 가게 하고 내 속에 도망의 이유를 묻는다 내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소화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범서 3 5절 제가 하나님의 아시기를 이것을 쓰는 것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영품을 하게 하려 합니다 야구 5장 15절 또 한일에서 5장 15절 또 또 보니 다크성상에 나왔었는데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그날 영원한 복음 예시록 14장 16절 너의 안에 이 마음을 부르라고 예시록 14장 16절 너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난과 동등 나 동등됨을 따로 자기를 비워 조의 공의 빌리포 2장 16절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과는 사과기는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의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욕기 36장 22절 내 아들아 내 아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4번 1장 8절 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여 사과 여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장원 15장 5절 5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 6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감 마감 10장 52절 7과 7과 여와의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에게 들어갈지어다 아름다운 거룩한 것으로 여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8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창안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모델 교수 3장 16절 9과 또한 우리는 다른 이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본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록받지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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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구금창이 그의 순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10편 19편 1절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학교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또 이루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자는 안식이래도 주인이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13과 기록되는 바 하느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기로두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할 다음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2개 역절을 다 암송을 하셨습니다 암송을 하시면서 혹시 축복이 되셨던 말씀 한 말씀 씩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암송을 하시면서 축복이 되셨던 말씀 저는 4기 9가에 있는 말씀 참 축복되게 생각하였습니다 외우기도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참 아주 끝까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4가요? 네 4기 9가 4기 9가 2장 6절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도 암송을 하시면서 축복이 된 말씀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유 뭐 다 축복이 다 모든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3기 8과 3기 7과 8과 모든 백 6절 무리를 보시고 불상 여기시니 저희가 목재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준합니다 그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예수님의 생에 관한 그 저 뭐 영화가라고 할까 그냥 비디오를 좀 봤는데 너무너무 그 당시 예수님 사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아무나 빛밥 가운데서 고생하며 사는 그런 광경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유리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준하고 옛날 번역은 유리 고생하며 유리하며 하여튼 그 말씀을 말씀이 그 분들의 옛날 예수님의 백성 고생하며 기준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참 그 말씀이 더 마음의 와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은 집사님 저는 모든 다 이렇게 굉장히 축복이 되었는데요 말씀 암송 자체가 굉장히 반복을 하고 그러면서 묵상이 되고 참 여러가지로 많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참 굉장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경우든지 두렵다든지 또 어떤 것이 염려가 된다든지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이 암송은 뇌를 가장 집중을 해서 그러는지 가장 잡념이 들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하면 저의 모든 문제는 너무 작고 예수님 앞에 있어서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용기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나눌 때 말씀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성령님께서 외운 암송절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장절과 성경절을 정확하게 나눌 때 저 자신도 확신이 생기고 같이 듣는 분들도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렇게 아주 소중한 책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또 틋나는 대로 복습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드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 기억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언뜻언뜻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해주시지라 믿습니다 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치는 기도로 안식일학기를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그런 안식을 허락하시고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여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안식일학기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또 그것을 마감하는 이 시간 52 기억제를 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기억자를 암송하는 일에 참여하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암송한 말씀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서 그들이 삶을 지탱하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날 때에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보호자 구실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 번 이 시간에 저희들을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고개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 우리의 기억의 창고 속에 주의 말씀을 새겨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꺼내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난 한 해 참으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여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삶의 얼음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저희들을 항상 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안실학교를 진행해 주신 우리 교장단자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안실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나눈 모든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에 또 새롭게 안실학교를 이끌어갈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심으로 보람되고 또 알차고 유익한 그런 안실학교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간 성탄절 세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쌀쌀한 날씨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마음껏 왕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쩌면 홀로 고독하게 그런 세물을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다음된 사랑이 저희들과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불길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따뜻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에 여전히 병으로 인해서 싸우고 또 생활불으로 인해서 어림을 당하고 또 여러가지 갖지 않은 난관과 우림에 처한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심 속에 이 한해를 잘 보내고 희망찬세에 더 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담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